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레시피 주승호 기자입니다. 우선 오늘 첫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서비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2015년 스생컨 1회 때 패널로 왔었는데 그때는 진짜 꼬꼬마였는데 저도 스월과 스타트업 생태계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를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뉴스레터 기반 스타트업 미디어이고요. 매일 아침 이메일로 스타트업 뉴스와 투자 정보 같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투자자부터 대기업 센터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도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들하고 개별 질문들 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몇 년 사이에 지역 생태계가 엄청나게 풍부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5년 전만 해도 센터에 지역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싶다, 소개를 해달라 했었을 때 거의 없다. 소개해 줄 데가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 저희가 지역 스타트업을 소개하기 위한 시리즈를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소개를 해 주셔서 걸러내야 할 정도로 좀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느껴지는데요. 각 기관분들 그리고 투자사님 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달라졌는지 각자 느끼는 바와 경험을 기반으로 조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경주 대표님부터 네, 다 느끼시겠지만 지난 5년을 전으로 해서 지역에도 성공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워낙 2013년, 4년 이후로 수도권의 스타트업 밀집 현상이 너무 심한 바람에 지역에서 성공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상위 탑5를 걸러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역에 있는 상위 탑5 스타트업들은 충분히 투자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만하고 상장할 만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모수가 작다 보니까 그런 영향은 있는데 특히 지금처럼 창업 생태계가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시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회귀하거나 아니면 지역 스타트업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성공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석. 저희가 2015년도에 이렇게 뭔가 스타트업 생태에 관련된 그림을 좀 그리면 제가 제일 먼저 썼던 얘기가 삼무라고 이렇게 썼어요. 세 가지가 없다. 아예 없는데 아까처럼 스타트업이 없고 엑스레이터가 없고 창업 펀드가 없고 이게 참 문제였는데 물론 이제 꾸준히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스타트업의 수도 정말 많이 늘었고요. 엑스레이터도 빵에서 0이었던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엑스레이터 활동도 많아지고 생기기도 많이 하고 창업 펀드는 매년 저희가 4개, 5개씩 도하고 같이 해서 또 중기부 사업도 좀 해가면서 창업 펀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진 게 좀 있는 것 같고 관련된 정책들을 서로 이제 지자체나 중기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대화하기도 많이 수월해지고 한 것들을 보면 일할 때는 정말 피부로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단위에서도 어떤 과거에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굉장히 IR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접촉할 수 있을 정도의 저변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본격적으로 벤처 플랫폼 조성하는 것은 한 4, 5년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역에서 시작은 하지만은 사실 지역에서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포스코 그룹의 네트워크라든지 규모 자체가 지역형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초기에 이제 저희도 벤처 플랫폼의 안착이나 이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한 3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벤처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리비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성공 케이스를 나름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벤처 구조이기는 한데 포스코에서 이제 포항에서 하는 육성이나 이제 보육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덱스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IT 분야의 기업들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바이오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IT 기업들의 사업기에 발굴을 위해서 이제 국토부가 하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 총괄을 맡아가지고 그 직접 같이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벤처 신생 벤처 기업이 그 지자체 사업을 할 때 겪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그룹사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IT 전문 기업들이 같이 사업 관리를 해주면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끌고 가는 그런 모델로도 이제 펀드 투자와 육성 전부 다 조금 밀도 있게 하기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향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이제 그 시작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성공 케이스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대학 연계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지자체 연계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 중앙부처의 지원도 많이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해서 벤처가 좀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민간이 민간 측에서 그리는 생태계의 하나의 좀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도 학교 일을 좀 해보니까 느끼는 게 결국 특히 산학협력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지역 산업에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보면 교수님들 요즘에 이직이 상당히 서울 쪽으로 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가 주로 보면 IT 쪽입니다. 교수님들 몸이 가볍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소지하는 사람들은 장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정주, 저희 학교 연구 환경이 정말 서울하고 멀다라는 것 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희 창업기업들도 보게 되면 에너지 기업들, 소재품 기업들, 탄소중립과 관련된 섹터를 하시는 교수 창업기업들은 거의 지역에서 본사와 공장 운영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와 반면에 IT 관련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동탄 이상으로 올라가실 수밖에 제가 봐도 없을 것 같고 특히 바이오 쪽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인천 쪽에서 여러 가지 아까 김판건 대표 보여주신 보스턴 클러스터 같은 걸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판로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IT 기업들 가실 분들은 가시되 저희가 좀 같이 코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또 지역에서 우리가 잘 하면서 할 수 있는 글로컬 모델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저는 상당한 비전문가인데 어떻게 하다가 산학협원 단장하고 있어서 학교 기술지주 CEO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저 같은 사람이 떠나고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 투자 업무도 저희가 작게나마 학교 창업기업들 위주로 시작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 그리고 소재 울산 지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울산시에서 결국 지자체장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특히 이런 고쪽 분야 섹터들의 투자 펀드들은 몇천억 이상 규모를 요즘 만들고 같이 일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런 창업기업들에게도 뭔가 계속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보면 교수님들이 처음에 창업하면 되게 낯설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실 민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보셨던 앞에 끌고 가시는 한 네다섯 개의 우선은 성공 사례로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 주위의 많은 교원이나 연구원분들 창업 인스퍼레이션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로컬하게 이런 창업이 성장하고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좀 탑다운하고 바텀업이 잘 어우러져서 좀 성공적인 모델이 많이 나오고 지금 좋아진 전체적인 생태계가 같이 합쳐져서 계속적인 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 환경이 좋아졌지만 기관들마다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운영하시면서 이거는 좀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각 기관마다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관이 아니라서 아 네 투자사 먼저 네 저한테는 질문 안 하시는 줄 알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업계에서 저희를 좀 독특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자신이 헝그리안 창업가 출신이고 창업 생태계를 좋아하기도 하고 소명의식이 있어서 오래 해왔는데 저는 여전히 창업 생태계는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펀드도 정부나 공공기관 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저희만의 전략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발표 자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특히 지역 창업 생태계는 워낙 재원도 약하고 창업가 풀도 약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가 저는 무조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전략지역을 정해서 모든 지역을 다 다니긴 하지만 일부러 전략지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요. 전략지역을 세 군데 이상으로 안 늘리려고 했다가 올해 자위반 타위반으로 전북에 진출했거든요. 그런데 김관영 지사께서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정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만난 지역의 지사님들이나 시장님들은 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들은 하셨다. 그런데 곧 바뀌시더라.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으시면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셔야 된다. 아니면 저희는 안 내려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옆자리에 계셨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우리 김도연 이사장님께서 연임을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년 안에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계시는 정치인분들이나 지자체장분들은 또 바뀌시면 또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지역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지역 정치인이 바뀌더라도 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창업 생태계 일종의 전략 큰 대전략이 저는 만들어지는 게 뭔지 아닐까. 비기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센터 입장에서 기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지금 비슷한 말씀인데요. 전략을 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클러스터의 어떤 강점도 알아야 되고 약점도 알아야 되고 교통도 알아야 되고 이것들을 좀 잘 버무려서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쩌다가 바이오 신약 개발 스타트업들 돕는 프로세스는 잘 만들었지만 저희 입장도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쪽 스타트업이 왔을 때 저희가 잘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 스터디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기업들의 환경을 알아야 되고 그 시장의 환경을 알아야 되고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비슷한 일을 하는 누군가도 찾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역 정책에서 보면 어떤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 전략이 딱 나오면 잘 키워가야 되는 것 외에 또 트렌디하게 또 그걸 좀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아직 설이 걷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막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화 분야들이 이게 특화 분야인지 뭔지 어디 있는 제조에다가 로봇, ICT, 인공지능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해야 되고 오히려 기초자치단체로 더 가면 갈수록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그리고 저 어찌 보면 관광이나 이런 곳에 발달한 지역에 있는 대학마저도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하면 인공지능 회사를 키우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역과 따로 노는 어떤 그런 생태계들 거기에 또 이제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기업은 어떤 어려움이 오늘 부처에서 와주셔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아까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초기 기초기술부터 창업 그리고 창업 이후에 스케일업 그리고 해외 팔로우까지 전주기로 다 그룹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제 그 체인을 만들어가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이제 벤처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데스벨리 기간. 그런데 이제 소부장이나 이제 제조 쪽 관련된 기업들은 그게 더 고통이 크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제 프로토로 제품을 만들고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이제 양산 투자에 들어가는데 그게 만약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공장을 구축하고 이제 그 양산 체계로 들어가는데 프로세스에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대량 생산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거의 엑시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현업의 그 어떤 보이스들을 저희가 많이 알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기부에 좀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 제조 기업들을 위한 공용 공장 개념을 구축해보자. 그래서 포스코도 출자를 할 테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지역에서 그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10개 정도 되는 유망한 제조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한 2년 단위로 계속 선순환 시키면 한 30년이면 한 100개 이상의 유망한 기업들이 지역의 제조 기반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제안을 드렸고 중기부에서 저희 관련된 시설들을 좀 사전에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봐주시고 이게 참신하고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정격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고 그 협약은 아마 지금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스코가 그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제 리스트, 포항산업연구원의 실용화 기술 그리고 프로세싱 엔지니어링 기술을 입주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시설에는 이제 벤처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들어가거든요. 폐수처리라든지 전기, 물, 순수, 가스 그리고 이제 공장 설비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공간 임대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자기 양산 체계를 다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곧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간 차원에서 그 수요에 기반한 제안들을 많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부처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사실은 지자체도 대응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민간이 하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지자체도 매칭이 들어가는데 지자체 단에서는 지자체만 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시설이 지역으로 들어왔으니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러한 논리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그냥 선정됐을 뿐이지 그러한 시설이 요구되는 기업들은 누구나 문을 드리고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사실은 그 지역의 지자체도 열린 지자체가 되는 거고 많은 기업들한테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들고 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영속성이 있다고 저희는 좀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성공 케이스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쪽은 어려움이죠? 요즘 대학들을 보면 저희가 요즘 국외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난양공대라든지 싱가포르공대 쪽, 싱가포르 쪽이 보면 국제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 조사해 보니까 그쪽은 요즘에 돌리는 작은 규모가 거의 조단위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선진화된 시대에서 대학들도 사실 자본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도 교수님들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독려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료라든지 처음에 이제 지분 좀 기여해 주시는 부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학교 행정을 해보니까 학교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산학협력단 쪽도 창업이라든지 연구개발 특구 사업들을 저희가 수주해서 그걸로 이제 좀 구성원들한테 좀 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과제 수주하러 가서 제가 발표 평가를 받게 되면 가장 느끼는 게 이제 늘 이제 평가위원분들은 KPI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몇 개의 창업기업을 만들어라 뭐 연구소 겸 몇 개 만들어라 이런 게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양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KPI가 좀 이런 사업들에 좀 녹아 들어갔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적으로 어떤 대표 성과 정말 한두 개가 있다면 양을 못 맞추더라도 그 과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처음에 AC분들 투자할 때 10개 중에 한두 개 성공하면 정말 큰 베네핏을 얻는 것처럼 지금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좀 정책하시는 분들도 그런 KPI 할 때 결국에는 저희 같은 대학들은 그 시스템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들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좀 여러 가지 창업 정책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 길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개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양경주 대표님 지역 기업이 테크 기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수익 창출? 이런 거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지역 스타트업 투자할 때 특별히 소권과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좀 벤처 캐피탈들이 지역 거점을 잡고 이제 막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까 체리피커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심플로에도 비슷하게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조금 같이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라고 생각하고 답변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투자를 양으로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어서 지금까지 최근 저희가 5년 내에 저희가 350억 정도 투자했는데 그중에 절반을 저희가 비수도권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부분 현실적으로 인정은 하는데 저 질문 안에 우리의 저는 고정관념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IPO를 통한 엑시트 하기가 어렵다. 이건 저희 고정관념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역에만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딥테크에도 관심 많고 글로벌에도 관심 많고 다양한 분야에 다 관심 많고 저희 철학에 맞으면 모든 분야에 다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지역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저희 포트폴리오 기업 상장을 한 포트폴리오 기업이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8개가 비수도권 기업이에요. 과거부터 저희는 지역 기업을 많이 발굴해봤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라든지 지역 기업의 발굴 어떻게 성장시키는 이런 노하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이슈가 나왔을 때 저희가 좀 빨리 반응하고 방법을 빨리 찾았던 것인데요.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지역에도 10억 이상 투자 받을 수 있고 IPO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 전체 모수 중에 비율이 낮을 뿐이지 지역에서도 충분히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만 저희 상장 기업이 두 개가 늘어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창경에서 저희가 소개를 받은 컨택이라는 회사가 올 10월경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우주산업 분야의 선두주자격인데 2015년에 창업을 한 회사가 2018년도까지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제주에 와서 제주창경을 만나면서 투자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의 대전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그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느냐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지역 창업 생태계 성공의 세 번째 요소로 제가 지역의 역량인 액셀러레이터를 말씀드렸는데요. 모더레이터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로컬 크리에이터도 스케일업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상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역시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거예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그냥 아기자기하게 재미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글로벌하게는 로컬 크리에이터들 중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네스도 로컬 크리에이터로 시작했고요. 동네 막걸리처럼 아일랜드에 있는 동네 맥주 중에 하나였는데 경영 마인드가 도입되면서 상장한 것이고 레고도 로컬 크리에이터고 스타벅스도 로컬 크리에이터로 시작했다가 하워드 실출하는 경영자를 만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로컬 크리에이터는 그냥 로컬 크리에이터고 성장하기 어려우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고정관념이 너무 무서워요. 성공하려면 서울에 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에서 일부러 상장 사례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질문인데 그러면은 지역 근데 스타트업들이 결국에는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런 인재들을 조금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도 그렇고 다 그런 고민 대학교도 그렇고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서울로 많이 간다는 게 스타트업 인구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스타트업뿐만이 아니고 서울에 가려고 하는 경향은 아주 그냥 있는 거죠 원래는 스타트업이라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처음에는 아까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스타트업의 비즈니스상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분야들 예를 들어 아까 저기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인프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지역에 보면 그런 클러스터들이 뭐 각종 국책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세팅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기업들 서울로 가든 뭐 하든 간에 그런 기업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무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개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잘 개발할 생각을 한다면 뭐 저는 그 방지라는 개념보다는 활용가치 관계기업 관계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저희가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스타트업은 저희는 잡지 않아요. 그 지역을 사랑하는 창업가만 저희는 투자를 합니다. 떠나려는 친구를 억지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지역을 사랑하는 팀들만 저희는 발굴을 하고요. 두 번째가 올라오지 않아도 서울에 가서 여러분이 누리려고 하는 모든 걸 우리가 내려와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정말 많이 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약간 협박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건데 지역 떠나면 우리 투자금 회수할 거라고 협박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투자하면 팔로운 투자를 계속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최대한 눌러앉게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심플로그에서 좀 재미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유니스트는 카이스트와 다르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되어 있고요. 유니스트는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학교 정간에 보면 동남권 산업에 기여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카이스트는 아마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저희 처음에 유니스트가 어떻게 건립된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지방대학 다 없을 때 울산에 국립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지금 산업대학이 저희 학교하고 울산대학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많은 분들 혼동하시는 게 울산대학은 사립대학입니다. 현대 쪽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국립대학 법인으로 생겼다가 과기원 전환한 케이스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유니스트에서 여쭤보면 울산에 대한 애정은 아마 카이스트의 대전에 대한 애정보다는 크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들이 초창기에 다 울산에 많이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 교육 이슈 되게 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기러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가족만 올려보내놓고 그 이슈가 되게 큰 것 같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양질의 일자리가 결국 정주 환경하고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일 아쉬운 게 울산 주변에 제 제자들도 뭔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좋은 정부 출연연구소라든지 좋은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남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그쪽 예전에 생긴 산단 공단에 가보면 매연 되게 심하고 좀 이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되게 돈은 덜 받더라도 힙한 거 좋아하는데 좀 첨단 산단을 만들어서 그런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포항 쪽에 입주 기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거든요. 포항으로 이주를 해서 온 스타트업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떻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포항에 아마 체인지업 그라운드 방문해보시면요. 수도권 생각은 안 나실 겁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시설을 갖춘 보육시설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떠나는 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다 이제 자녀 키우면 서울대 보내고 싶은 거고 서울대 졸업하고 나면 글로벌로 진출하기를 바라는 건데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제철보국 다음에 교육보국 해서 나라를 이롭게 하자라는 취지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탄생한 기업들 여기에서 키운 기업들 포항에서만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저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사실은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인력들을 확보하려면 수도권에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채용도 해야 되고 하는데 포스코 홀딩스를 설립할 때 이제 서울에다가 법인사무소를 뒀거든요. 근데 이제 포항에서 가지 마라 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민간 기업이 이제 그 지역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포항 지역에서도 있다는 수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반으로 저희가 계속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벤처 포스텍의 우수한 연구 자원들을 빨리 창업화시킬 수 있는 트랙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지자체한테는 계속 외부에 있는 벤처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된다. 입주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의 지자체 사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외부에서 기업들이 와서 그 기술을 가지고 성장도 해보고 사업화도 해보고 거기에서 더 성장할 때 글로벌을 진출하겠다 그러면 심지어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사실은 로열티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역에 대한 애착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줬던 학교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기업의 로열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취지로 그냥 이렇게 기업이 떠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개념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충북이 노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무관님 한 분 계십니다. 충주시에. 두 분인가? 요즘 좀 느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무관님이 저희는 센터는 청주에 있고 충주라는 곳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주무관님이 유튜브에서 아주 누비고 다니시는 분이 한 분 충주를 아주 많이 알리셨죠.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에 충주 시장님께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아주 충주를 재미있는 도시로 만드셨는데 충주 시장님은 아직 그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실 건지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지역 창업 생태계를 생각하게 된 건 지금 저희 회사 파트너로도 같이 일해주고 계시지만 전종환 센터장님 덕분이었는데 저희가 하는 역할은 기업가 정신이 있고 역량이 있는 액셀러레이터와 벤처 캐피탈들을 지역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스스로 창업 생태계가 작동될 때까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5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처음 20년은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업을 40년 하고 은퇴할 계획인데 올해가 23년 차거든요. 17년 남았는데 17년 동안은 계속해서 매주 지역을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지역 펀드를 만들면 그냥 체리피킹을 하거나 그냥 펀드를 받기 위해서 너무 지역이 형식적으로 사무실만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저는 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좀 더 애정을 가지기를 바라고 특히 요즘 MZ세대 창업가들은 놀기 좋고 살기 좋은 곳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면 지역에 계신 특히 지자체나 공공에 계신 분들께서 기업만 유치하고 펀드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청년들이 놀기 좋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까라는 그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일이긴 한데 지역의 그런 중견 제조기업의 오너분들이 많이 저희 센터하고 접점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의 원래 색깔 때문에 그런지 주저주저 하시는 게 많아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아까 그런 자연 경관을 두고서도 망설이시거든요. 그런 망설임을 없애는 작업을 제가 올해 미션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일들을 불을 좀 지르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꿈이고 또 하나는 오늘 그냥 보니까 여기서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보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밖에 바다가 보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뭐 안 드릴 정도로 이게 나른해지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역 하나 좀 찾아서 좋은 스타트업 이런 네트워킹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곳 찾아서 또 하나의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하는 일들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하는 벤처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많이 들거든요. 그룹 차원에서 이제 신사업 발굴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방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포스코보다 더 유명한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삼성시렉도 오셨는데 삼성도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원 그런 쪽을 강하게 산학연 체계로 묶고 저희와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그런 벤처 플랫폼 조성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현대나 LG, 하나, 롯데 다 이렇게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지역에서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번 기울여 보시면 우리 지역의 문제도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인 것 같은데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희 아까 유니스트 질문 나오셨지만 울산 지역하고 좀 밀착해서 동남권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창업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거고요. 또 마지막 장표에 있었지만 결국 세계적인 대학에는 세계적인 도시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니스트가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녁을 드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